저에게 어찌 이리 잘해 주시니까? 아파서다. 예? 너만 보면 내 마음이 아파서. 일단 비부터 좀 피해야겠다. 조금만 참거라. 송구합니다, 대군. 저와의 약주가 먼저였습니다. 대군 나린 잠시. 가만히 있거라. 약주, 홍화공을 이 빗속에 걷게 한 이가 하주부였나? 그것이 아니오라. 대답하거라. 하주부였나? 낭자가 빗속을 걷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. 몰랐다. 사람을 이 빗속에 걷게 하고 몰랐다라. 어? 이리 난감할 때가 있나? 나중에 보세. 가자. 대군 나으리. 선부님께서는 앞도 보이지 않으신 분이라. 네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것이냐? 송구합니다. 양병대군 나린이. 양병대군 나린이. 갑자기 살아나시셔가지고 소인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? 아시지요?